무인도 이정은 나는 유리창에 덧댄 창틀에 나무 틈으로 쏟아지는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다. 눈앞에 통영 바다가 보인다. 이곳에 도착하여 포구 횟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민박집에 짐을 푼 건 이틀 전이다. 첫날은 바다가 잔잔했고 하늘이 맑았으나 어제부터 폭풍이 불고 있다. 남편 실종 이후 내 무의식에 잠재된 첫사랑 이강모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까지 보태어졌다. 늦은 아침으로 라면 겉봉을 뜯다가 그만두고 우돗을 걸치고 나섰다. 해안을 따라 5분쯤 걸어가자 선착장 옆에 하얀 2층 건물이 나온다. 여객선 터미널이다. 폭풍으로 발이 묶인 승객들이 여기저기 모여 할 일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서성이고 있다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었다는 안내방송이 나오자 웅성대기 시작한다. 터미널 유리창 너머로 흰 거품을 물고 산더미처럼 밀려드는 성난 바다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산압계에 요동치는 바다에서 어리둥절해진 물고기들도 바다 깊숙이 몸을 숨기고 해상이 잔잔해질 때를 기다릴 거라 생각하니 마음만 여유롭다면 하얀 거품을 물고 으르렁대는 파도도 봐줄만 하다는 생각이 스친다. 지구 전체가 영원히 그치지 않을 빗줄기에 갇혀 있는 것 같다. 방파제 끝자락. 파도 위에 갈매기 한 마리가 날고 있다. 갈매기에 관한 어린 시절에 그려진 이미지가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다. 한 마리의 갈매기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내용의 영화이다. 음악은 내일 다이아몬드가 맡았다. 리처드 버크의 소설 갈매기의 꿈이 당시 장안의 화제였다. 내일 다이아몬드의 감미로운 음악 속에 하늘을 나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의 우아한 날갯짓을 조나단은 소설과 영화에서 단순한 세를 넘어 사유하고 소통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보통 갈매기들이 먹는 것에 치중하는 것과 달리 조나단은 나는 것을 더 사랑한다. 그러나 갈매기족의 전통과 존엄성을 파괴했다는 이유로 추방당해 홀로 생활한다. 그러던 어느 날 더 나은 비행수를 시동하는 새로운 갈매기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지금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보다 도전적인 삶을 갈구하던 갈매기 조나단의 메시지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말은 우울했던 내게 자유와 비전을 암시했다. 감수성 예민한 그 시절에 조나단을 떠올리지 않았다면 더 많이 우울했을 것이다. 갈매기처럼 나의 나래를 활짝 펴보는 이유는 하늘 위 더 높이 올라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싶어서이다. 하지만 나의 발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늘보다 땅이 더 좋아서도 아니고 날갯짓이 힘겨워서도 아니다. 하늘을 날기가 두려울 뿐이다. 다음날 아침에도 바람이 심하고 파도가 높았다. 해안을 걸어서 선착장으로 향했다. 여객선 터미널에 들어서니 비릿한 바다 냄새, 습기, 담배 냄새, 사람들의 채취로 가득한 터미널 공기가 달갑지 않다. 대여섯 명의 낚시꾼들이 터미널 식당 안에서 검정색 방수복 차림으로 소주를 마시는 것이 보인다. 사람들은 기상청에 대고 투덜거린다. 한편에서는 내일부터 바람이 잦아들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믿고 기다리자는 말도 들린다. 폭풍에 갇힌 나는 유리창 너머로 성난 바다를 바라봤다. 배가 언제 뜰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바람이 잔잔해질 때를 기다려야 한다. 딱히 서둘러 갈 곳도 없으면서 나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 사람처럼 초조해진다. 이곳저곳 신문지를 깔고 앉아 술 마시는 사람들, 술 마시다가 잠시 조는 사람들, 한편에서는 왁자지껄하게 화투패를 돌리는 축들도 있다. 항구에 묶여있는 배들도 요동치며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 한쪽 규퉁이가 떨어진 간판이 덜컹거리고 해안에 늘어선 나무들도 몸부림치고 있다. 세상이 폭풍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선착장에서 나와 다시 숙소로 돌아가려다가 발길을 멈춘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매운탕 끓는 냄새와 자욱한 담배 연기로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사람들의 큰 말소리 문이 열릴 때마다 회색빛 바다가 내지르는 시끄러운 소음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분위기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무엇을 먹을까 했으나 이내 포기하고 밖으로 나왔다. 바다의 거센 입김으로부터 몸을 숨길 만한 적당한 자리가 어디 없나 두리번거린다. 바다 쪽을 향해 일렬 횡대로 쭉 늘어선 횟집 간판이 눈에 보인다. 해운대 횟집 통영 횟집 진미 횟집 팔팔 식당 촘촘히 늘어선 간판 아래 비좁은 수족관 안에서 물고기들이 발광한다. 저 넓은 바다를 놔두고 왜 바다가 이렇게 좁아졌을까 아니면 죄를 지어 가두어 놓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이다. 너희의 죄는 사람에게 잡힌 것이다. 더 넓은 바다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물고기들을 보면서 쓸데없는 공상에 빠지다가 깨어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 그 틈바구니에 클레멘타인이라는 카페 간판이 보인다. 수족관처럼 안이 들여다보이는 유리창 안에 들어 앉아있는 사람들은 횟집 물고기와는 달리 평화로워 보인다. 아늑해 보이기까지 했다. 선착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 2층 건물 옥상 위로 카페에 클레멘타인 간판이 불을 밝히고 있다. 나는 클레멘타인 2층 계단으로 올라갔다. 간단히 토스트로 저녁을 때울 생각이다. 카페 안도 한가하지 않다. 전망이 좋은 창가 자리엔 빈 자리가 없고 창고로 통하는 구석진 자리에 빈 테이블 하나가 있을 뿐이다. 잠시 서 있었다. 갑자기 파도소리가 요란해서 돌아보니 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접어 빗물을 털어내며 한 남자가 들어서고 있다. 20대 후반으로 175cm쯤 돼 보이며 진한 청색 셔츠를 검정색 바지에 밀어넣은 옷차림이 신세대답다. 창가 자리에서 서너 명의 남자가 왁자지껄 떠들며 일어서더니 통로를 지나 출입문으로 향했다. 성난 파도소리가 귀청을 때리고 일행은 사라졌다. 청년은 방금 손님이 떠난 창가 자리로 가서 앉는다. 나는 당황스럽다.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를 빼앗긴 기분이다. 카페 통로에 어정쩡하게 서서 요리창 넘어 바다로 시선을 돌린다. 구석 자리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는 것도 내키지 않고 그렇다고 숙소로 돌아가 혼자 텔레비전을 보기도 싫다. 창가 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다. 청년은 창문 너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위의 다른 것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 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증오와 어두움, 세상을 향한 환멸, 그런 고민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바다 위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궁금하다. 허무, 절망 아니면 희망일까? 다시 파도 소리가 요란해서 뒤돌아 보니 문을 열고 서너 명의 손님이 들어오더니 창고 옆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젠 구석진 자리에도 갈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숨을 깊이 쉰 다음 청년에게 다가갔다. 실례지만 같이 앉아도 되겠습니까? 남자는 바다를 바라보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다시 말했다. 빈자리가 없어서... 남자는 빈자리가 없는지 확인이라도 하듯 주위를 둘러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까이서 보니 남자치고는 섬세한 용모를 갖고 있었다. 얼굴은 다소 야윈 편이었으나 이목구비가 반듯하여 정돈된 느낌을 주는 인상이었다. 스쳐 지나가도 저절로 걸음을 멈추고 지켜보게 되는 그런 얼굴이다. 웨이터가 병맥주와 마른 안주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갔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다를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연다. 나는 물론 바다를 좋아하지 않는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바다를 싫어하는 이유나 이곳에 오게 된 연휴를 말해줄 필요는 없다. 대답 대신 절반쯤 남은 맥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다. 오신지 꽤 되셨나 봐요? 혼자 오셨어요? 청년은 다시 물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이곳에 죽으러 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직 죽을 시기를 못 잡아 마음이 조급한 상태였다. 외딴 섬에서 폭풍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육지로 못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내가 생각해도 엉뚱한 대답이었다. 청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쳐다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바쁘신 일이 있는 모양이지요? 청년은 자신의 생각을 끌어모으려는지 양미간에 주름을 잡았다. 그 말을 들으니 어쩐지 내가 바쁜 사람처럼 여겨진다. 폭풍우를 만나서 섬으로 떠나지 못하는 내가 그의 눈에는 바쁘게 보이는 걸까? 죽는데 하루 이틀 늦어져도 상관이 없으므로 내가 바빠야 할 이유는 없다. 카페 발밑에서 파도가 울고 있다. 청년은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바람은 바다에 생명을 불어넣어 파도라는 형체를 부여한다. 바다에 바람이 없고 파도가 없다면 바다는 죽은 것이다. 파도는 바다의 몸체다. 바람은 파도의 의식이고 파도는 바다의 영혼이다.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무인도에서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내가 맥주잔을 내밀 때 손이 스쳤다. 따뜻한 촉감이 손을 타고 넘어왔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토록 먼 바다를 혼자 찾아온 자들만이 통하는 어떤 교감이 주위를 애워 쌌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남자가 테이블 너머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무엇 때문에 여자가 혼자 이곳에 왔으며 과거가 어떤 건지 알고 싶은 표정이다. 나는 그의 호기심엔 관심이 없는 척 한참 그대로 있었다. 그에겐 무엇이든 말해도 될 것 같았다. 가라앉았던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그런데 이 남자는 왜 섬으로 가려고 하는 걸까 호기심이 생긴다. 막상 파도를 보니까 겁이 나네요. 우습지요. 나는 방파제 위로 파도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입을 열었다. 잔잔한 바다가 좋아요. 죽기엔. 굳이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하러 왔다고 말할 필요는 없었다. 처음 만난 남자에게 자신의 심증을 밝힌 건 모험이라기보다 경솔한 처사였다. 하지만 기꺼이 솔직해지고 싶었다. 내친 김에 폭풍이 가라앉으면 섬으로 떠나서 언덕 위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죽을 작정이라고도 했다. 첫날은 바다가 잔잔하고 하늘이 맑았으나 섬으로 떠나려는 날부터 폭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했다. 왠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음 한편으로 후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외로운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는 것일까. 그도 한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생각일 뿐 실제 행동으로 시도해 본 적은 없다고 했다. 우리 어디 가서 한 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정중한 목소리였다. 우리는 자리를 옮겨 저녁을 함께 먹었고 3차인지 4차인지 모를 코스가 이어졌다. 마지막 코스로 들른 술집에서 남자는 큰 의자에서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그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소년처럼 맑아 보이는 인상 때문일까. 죽음이나 불행 같은 단어는 모를 것 같다. 어느 별에서 왔을까. 어린 왕자의 해맑은 모습과 겹쳐지더니 일순 내 머리 위로 별 하나가 떠오른다. 그에게서 사람 냄새가 난다. 낯설지 않은 그의 등은 그리운 사람처럼 아늑해 보인다. 그를 깨우고 싶지 않지만 마냥 술집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깨웠다. 술집을 나왔을 무렵 비는 그친 상태였다. 둘이 만난 시간은 서너 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 같은 기분이다. 숙소로 돌아간다고 해도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다. 밤이 되면서 바닷바람이 한층 난폭하고 살벌해지고 있다. 검은 눈 속에 알 수 없는 것들이 자꾸만 가슴에 불을 댕긴다. 터미널 편의점에 들러 남자는 맥주와 소주를 나는 종이컵과 스낵과자를 집어들었다. 남자가 민박집으로 들어선다. 알고 보니 그는 내가 머무는 민박집 가까이에 머물고 있다. 소금기로 눅눅한 비닐 장판에 발을 들여놓는다. 방은 적당히 좁고 어두워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다. 남자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작은 테이블을 끌어당겨 술과 안주를 올려놓았다. 내 몸은 나른해지고 있었다. 술은 이미 정도를 넘어 눈이 풀린 상태였다. 남자의 얼굴이 출렁이는 것 같다. 낯선 손길이 느껴지는 순간 나는 움찔하며 손을 떼어낸다. 그는 약간 놀란 표정이었다. 내 옆에 있으면 불행해져요. 추기의 탓일까? 내 입에서 무심결에 흘러나온다. 당신 같은 젊은 사람을 망쳐놓는 그런 여자는 될 수 없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후회할 것 같다. 당신은 나를 만나지 않는 편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그건 너무 힘든 일이다. 걱정 말아요. 남자 손이 다가와 어깨를 살포시 끌어안고 눈과 코와 목덜미에 입술을 갖다 댄다. 문득 강모의 차가운 입술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세차게 도리질을 한다. 환희에 찼던 그의 눈이 바로 눈앞에서 커다랗게 열려 있다. 화나셨어요? 나는 고개를 흔든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눈에 띄게 환해졌다. 뜨거운 그의 입김이 훅 하고 내게 다가온다. 일정엔 없는, 계획에 없이 벌어진 일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다. 그는 가슴을 가리고 있던 내 손을 끌어내리고 입술을 댄다. 머리카락에서 나는 진한 수컷 냄새가 코끝을 자극한다. 그가 몸을 밀착시켜온다. 몸이 달아오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첨예한 감촉에 몸이 떨리고 있다. 내 안에 끝물을 욕망에 사는 걸까?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감미로움을 발라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갈망해왔고 멋지고 불꽃이 튀는 사랑을 꿈꾸었고 때로는 영혼이 맑아지는 외로움도 괜찮겠다고 생각해왔다. 더 이상 나를 비하할 생각은 없다. 수치심이 무슨 상관인가? 어차피 죽기로 작심한 나. 나를 송두리째 내 맡기리라. 여기는 낙원이다. 그 중 나를 구원하러 온 사람이다. 내 고통을 지워줄지도 모른다. 중력을 잃은 내 몸이 두둥실 떠오른다. 둘은 사랑과 홀로 남는다는 것과 쓸쓸함과 외로움에 대해 얘기했다. 몸속으로 밀려온 파도가 쉼없이 술렁거리고 있다. 자꾸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을 나눈다. 폭우에 새벽이 오고 있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최성우라고 했다. 서해안에서 남쪽 해안으로 내려가는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26세로 혁명이란 단어를 좋아한다고 했다.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해병대에 지원 입대해서 백령도에서 근무했는데 제대하고 서울로 돌아온 것은 한 달 전이었다.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가기도 했고 방위 산업체나 대학원 또는 외국으로 떠났고 나머지는 소식도 알 수 없었다. 서울만큼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도시는 흔치 않다. 고층 빌딩이 습을 이루고 거리마다 자동차가 범람하고 있으며 백화점마다 사람들로 들끓고 서울은 변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뒤처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도전할 새로운 세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겐 4년을 사귄 여자가 있었다. Y대학교 심리학 석사 과정에 있는 3년 연상이었다. 대학교 1학년 때 아파트 거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여자는 4학년이었다. 그는 가정교사로 고등학교 1학년짜리 그녀 남동생에게 일주일에 두 번씩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만나는 일이 잦아지면서 둘은 친밀감을 느꼈다. 아무도 모르게 오가는 눈빛과 미소도 좋았고 살짝 손을 잡고 지나치는 긴장감도 좋았다.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하루하루가 활기찼고 눈보라 치는 겨울 칼바람도 시원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건 그녀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녀가 보낸 편지 겉봉에 기념 우표가 붙어 있었는데 도치에 3개 달린 범선이었다. 편지는 이렇게 끝나고 있었다. 당신과 함께 떠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그가 범선을 타고 세상을 돌고 싶다고 말하자 여자는 웃으면서 박수를 쳤다. 당신이 만든 범선을 타고 세상을 돌며 항구마다 정박하면 좋겠어요. 그는 해안에 내려가서 주워온 나무를 깎고 다듬어 모형 범선을 만들기 시작했다. 쓰리본 마스트를 단 산타 마리아 호였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돛을 펄럭이며 미지의 세계를 항해하는 상상을 하면서 작업에 몰두했다. 새벽이 오는지도 몰랐다. 휴식 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돛대를 다듬고 접착제로 몸체 위에 돛을 고정시키고 줄두를 연결했다. 마스트를 세 개 가진 범선이었다. 중앙에 한 개, 앞뒤 각각 한 개씩 선미 부분엔 꼬마 태극기를 달고 밤이면 범선에 매달린 조명 등의 불을 밝혔는데 오색 빛을 바라며 멋있는 자태를 뽐냈다. 왜 모형 범선이었나요? 내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범선은 상상의 세계죠. 항해를 꿈꾸는 사람에게 범선이 주는 그 의미는 남다르지요.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19세기까지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은 범선이었고요. 범선은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도구죠. 특히 그리스 로마 신화와 전설 속의 영웅들이 새로운 땅을 찾아갈 때 이동수단의 역할을 하죠. 탐험이나 도전, 소통의 이미지를 전해주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바다를 항해하는 꿈, 때로는 노르웨이의 바이킹홀을 타고 거친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항구에 닻을 내리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꿈 말입니다. 그는 네가 없으면 난 하루도 살 수 없어. 날 잊지 마. 그녀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행복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시를 적어 군사 우편으로 보냈고 그녀와 함께 봤던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 나오는 카드 섹션을 패러디해서 연출해 보기도 했다. 러브 액츄얼리는 제목 그대로, 사랑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크리스마스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당신만 있으면 된다는 내용이다. 러브 액츄얼리 이즈 올 어라운드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는 말이다. 영화가 시작하면 네레이터가 이렇게 말한다. 세상 사는 게 우울할 때면 히드로 공항을 떠올린다. 세상은 증오로 가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 아무리 사소해도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 그는 우울하거나 힘들 때는 히드로 공항 대신에 그녀와 함께 걷는 동승동 대학로와 마로니의 공원을 떠올렸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그녀로부터 편지 오는 게 뜸해졌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군대에 있는 그가 당장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제대한 날 그가 범선을 들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그녀 집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석 달 동안 여자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아 건강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걱정도 됐다. 여자 집은 방배동 주택가였다. 멋지고 아름다운 모형 범선이 든 유리 케이스를 소중히 들고 가로등 아래에서 3시간을 기다렸다. 그녀가 집에 없었기 때문이다. 밤 11시가 지났을 무렵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한참 쳐다보더니 물었다. 성우씨 언제 왔어? 방금 도착했어. 성우씨 제대를 축하해. 그녀는 너무 늦었으니 내일 만나자는 말을 남기고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허망한 만남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날 밤 잠을 편안히 잘 수 있었던 건 그녀에게 사고가 나지 않은 걸 보고 마음이 놓였기 때문이다. 만나지 못했다면 잘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날 그는 카페에서 기다리며 설렜다. 약속 시각 정각에 그녀가 나타났고 창가에서 벌떡 일어선 그는 손을 흔들었다. 그녀가 웃었다. 그렇게 밝게 웃는 걸 군 입대 이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옆자리에서 담배를 입에 문 채 안경 쓴 남자가 일어서더니 손을 흔드는 걸 목격했다. 세 사람이 합석한 자리에서 단정한 차림의 안경은 자신을 박일남이라고 소개했다. 이번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고 곧 검사로 임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남자는 안경을 고쳤으며 손을 내밀었다.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몰랐지만 적대적인 태도는 없었다. 안경은 올 가을에 결혼할 거란 말도 했다. 성우 씨, 결혼 축하해줘요. 앞에서 여자가 웃었다. 그날 밤 그는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여러 차례 사겨야 했다. 일방적인 통고였다. 여자에게 뺨이라도 한 대 올려 붙여야 했겠지만 담담한 채 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더욱 추락시키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물어물거리다가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일어섰다. 밖으로 뛰쳐나와 낮고 신음 섞인 울음소리를 흘려냈다. 담벼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야, 이 더러운 년아. 그는 밤하늘에 대고 욕을 퍼부었다. 여자를 원망했지만 괜찮은 남자와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원하는 그녀를 나몰할 수만은 없었다. 내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이니 그녀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삼각관계에 얽힌 이야기가 있죠. 모든 사랑은 제3의 임무를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욕망에 대한 상투어에 지나지 않는 그런 말은 되씹을 가치도 없지만 그는 신음하듯 낮게 웃었다. 허탈한 웃음 뒤 그가 내게 했던 말은 간단했다. 사랑을 단념시키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최강입니다. 그는 열병으로 일주일을 시달렸고 그러고도 3일을 더 칩거했다. 새벽에 택시를 탔다. 처음부터 목적지 같은 건 없었다. 강물이 보였다. 동틀 무렵에 한강 고수부지에 앉아 그는 다리를 바라보았다. 아치를 받드는 교강 밑으로 푸른 강물이 무심히 흘러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 강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결국 바다에 합세한다. 텅 빈 것 같은 그래서 무언가로 채워야 한다는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바다가 그리워졌다. 그녀와 처음 사랑을 나눈 것도 바다가 보이는 호텔이었다. 가을학기에 복학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복학을 할 건지 말 건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했다. 여행을 하면서 세상을 둘러보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세상을 떠도는 중이라고 했다. 생각으론 잊었다고 여겼는데 가슴은 놓지 못하나 봐요. 저같이 쓸모없는 사람도 있어요. 바보 같은 소리?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다. 상처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삶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좋은 세상이 올 거고 생명은 간단히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막 떠올랐어요. 왜 지금껏 잊었는지 모르겠어요. 난 내 섬을 정해놓을 생각이 났어요. 상징적인 섬을 갖는 거예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힘주어 이렇게 덧붙였다. 우린 모두 외딴섬이랍니다. 어때요? 무인도로 함께 떠날까요? 우린 멋진 여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물론 나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여행을 끝내고 돌아가면 집에 있는 범선을 주겠다고 하면서 내 이마에 살짝 키스했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에 보자는 인사를 했다. 배에 오른 것은 아침 아홉시다. 선착장은 태풍에 발이 묶였던 승객들로 붐볐다. 나는 옷을 간편하게 입고 탱 넓은 모자를 썼다. 바다는 그동안 사나움을 피웠던 것이 미안했는지 조용히 해변을 쓰다듬고 있다. 배를 뒤따라 오는 갈매기에게 과자를 던져준다. 육지 쪽에서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해안은 한 줄기 푸른 선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푸른 기운이 열 개 도는 산들이 늘어서 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를 맡으며 가판 위로 올라간다. 바닷바람을 가슴 가득히 담기 위해 팔을 벌린다. 나는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산타 마리아 호를 타고 바다를 건너 새로운 세계로 항해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와 함께 있으니 강해진 듯한 느낌.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가 양손가락으로 사각 렌즈를 만들어 초점을 맞추려는 듯 무릎을 굽히고 앞뒤로 이동하면서 사진 찍는 신용을 하는데 카메라를 든 여자가 다가와서 두 사람이 잘 어울려요. 한껏 찍어드릴게요. 라고 해서 우리는 멋진 바다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기로 했다. 여자는 잘 해보라는 듯 손을 흔들며 폴라로이드 사진을 건네주고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두 사람이 머리 위에 올려 하트 모양을 만들며 웃고 있는 모습이 찍혔는데 싫지 않았다. 이 순간만이라도 행복한 연인으로 보일 테니까. 배전의 기대선 그는 내 어깨에 팔을 얹고 수평선을 바라본다. 울렁거리는 물결이 손살같이 뒤로 지나가고 있다. 공기가 상큼하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바다가 좋아요. 끝없는 바다에서라면 자유로운 영혼으로 방황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지친 몸으로 바다에 달려와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드높은 영혼의 소유자라도 되는 양 이상 세계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전 일몰대에 숙연해져요. 한낮엔 하늘을 볼 여유도 없었지만 지는 해가 좋도록 장엄한 것인가 새삼 감탄하게 되거든요. 바닷가에서 볼 때는 특히 그렇죠. 해 지는 경치보다 멋진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영혼의 휴식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영혼이 드높아져서 염혼이나 이상까지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일부러 폭풍우 때 바다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장엄하게 치고 올라오는 하얀 거품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죠. 삶의 에너지를 느끼게 되거든요. 맑은 햇살 아래 바람이 신선하게 불고 있다. 나는 긴 심호흡을 한다. 가슴 속이 뚫리는 기분이다. 그가 뒤로 다가와 허리를 살포시 끌어안고 목덜미에 입술을 갖다 댄다.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에게 기댄다. 허심탄회하게 흉금을 털어놓은 사이라. 편안하다.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고통을 가져다 줄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이 모든 것이 끝이 날터이고 끔찍한 상음만 남길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다. 태양이 뜨는 해변에서 죽으리라는 내 결심엔 변함이 없다. 나는 새벽을 좋아한다.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레곤 했다. 바다를 바라보며 내 두 눈을 바닷빛으로 물들여 놓고 절벽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괜찮은 일 같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간다. 고등학교 시절 강모와 함께 바라보던 바다로 돌아온 것 같은 생각도 든다. 나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비워야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법. 이제 세상 사리의 허상을 모두 버렸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파도를 따라 춤추는 날치. 은비늘처럼 반짝이는 바다에 그들과 새로운 인생을 담으려는데 무엇이 그리 아까운가. 바다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치외법권 지역이었다. 바다란 투쟁의 상대이자 작업장이기도 하고 동지인 동시에 적이기도 했다. 바다는 큰 은혜를 주기도 했으며 판도라 상자이기도 했다. 바다가 사나워지고 재앙이 닥쳐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내가 길 들일 수 없다는 걸 아는 순간 나는 바다를 피해왔고 이젠 미련을 버렸다. 통영항에서 남쪽으로 두 시간 걸려 도착한 곳은 소매물또이다. 점심시간이 주어졌고 일행은 흩어졌다. 우리는 해녀가 갓 잡아온 광어를 골랐다. 간단한 것으로 하자고 했으나 그는 이왕 왔으니 싱싱한 회를 먹자고 했다. 짧은 점심시간이라 갑자기 들이닥친 손님들로 붐볐다. 테이블 하나를 얻는데 30분을 기다려야 했다. 작은 테이블 위에 주문한 광어회와 소주를 놓고 앉아 잔을 채웠다. 발밑에서 파도가 부서지고 있다. 방금 잡아온 회는 싱싱하고 맛이 있고 매운탕도 별미다. 왁자지껄 여행사마다 각기 다른 마이크로 손님을 찾는 소리가 들려온다. 잠시 후 주변이 조용해서 정신을 차려보니 배는 이미 목적지인 홍도로 떠난 후였다. 우리 여행사의 안내방송을 듣지 못한 것은 푸른 바다 그리고 갓잡은 바다 횟감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고립된 것이다. 일행을 쫓아가려면 서둘러야 한다. 부둣가로 달려갔다. 무인도인 홍도까지는 낚싯배를 이용해야 한다. 그곳에서 쪽배를 주선해 주었다. 40분 정도 걸린다고 했다. 가격을 흥정하고 우리처럼 일행을 놓친 두 쌍의 커플과 함께 배에 올랐다. 선상에서 사진을 찍어주던 키 큰 여자도 있었다. 선주는 백발이 섞인 60대 초반의 남자로 햇볕에 타 건강해 보였다. 손님들은 옳게 찾아왔어요라. 쪽배 선주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 했다. 큰 배는 섬 주변을 크게 돌아서 절경을 볼 수 없다는 거였다. 작은 배는 바위 사이사이를 지나면서 세세히 구경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일부러 대절한다고 했다. 배가 낡아서 나무 판때기와 알루미늄 조각을 덧대어 기워진 배였다. 괜찮겠어요? 배에 오르기 전 내가 망설이자 배의 주인이 나를 힐끔 쳐다보며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엊그제 수리한 배요? 배가 열악해 보였지만 선택에 여지가 없었다. 조심하세요! 배가 옆으로 기우뚱하면서 위태롭게 흔들리자 남자가 소리친다. 배전을 부여잡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죽으려고 결심해놓고 물에 빠질까봐 겁내는 자신이 한심하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다. 실수해서 물에 빠질 수는 없다. 무엇보다 나를 걱정해주는 이 남자에게 오늘 하루라도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다. 멀리 목적지인 무인도가 보이기 시작한다. 오랫동안 험난한 고비를 넘어온 수많은 갈매기들이 그곳에서 바람을 타고 있다. 날갯짓이 서툰 새들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 듯하다. 남해안 홍도는 괭이 갈매기의 집단 서식지로 일명 갈매기 섬 혹은 알섬이라고 불린다. 발을 옮겨놓지 못할 정도로 알을 많이 낳아서 지어진 이름이다. 주위로 깎아지른 듯한 바위로 둘러싸여 있어 곳곳에 갈매기들이 쉬거나 날고 있다. 통영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외딴 섬 홍도는 괭이 갈매기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55호로 보호받고 있으며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사전허가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쪽배를 타고 섬을 돌아봤다.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주위에 멸치 같은 작은 물고기가 많아 갈매기의 번식지로는 안성맞춤이다. 날갯짓을 하며 하늘을 날기까지는 험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알에서 깨어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생존의 1차 관문이다. 수많은 위험을 이겨낸 다음 살아남은 새끼들만이 하늘을 나는 연습 끝에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내일 다이아몬드 노래의 결구를 나는 떠올려 본다.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 삶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 하늘은 이미 너무 낯선 곳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나에게는 날개가 있지 않은가 갈매기의 꿈이 있지 않은가 그래 그래 내 영혼 가득 푸르른 햇살로 가득 채워진 자유의 그날까지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더 높이 더 멀리 치열한 날갯짓을 하자. 나에게도 꿈이 있기 때문이다. 쪽배는 물개처럼 날렵하게 바위의 틈을 돌아다녔다. 병풍바위, 줄바위, 수중바위, 농이바위, 넙덕바위 등 다양한 형태의 바위가 동서로 길게 펼쳐져 있으며 서쪽 끝에는 남북으로 통하는 동굴도 있다. 기암 괴석 사이로 자그마한 쪽배가 스쳐 지나간다. 손으로 바위를 만져보고 머리 위에 낙수를 맞기도 하고 불안했던 마음과는 달리 웃을 수 있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에너지를 흡입하며 생에 카타르 시스를 경험한다. 머리 위에서 태양이 빛나고 있다. 배전에 앉아 손을 펴서 물결을 거슬려 받아본다. 손바닥으로 물결이 찰랑찰랑한다. 물소리가 귓속으로 흘러드는 기분이다. 옆에 기대한 자 있는 그를 바라본다. 내 인생 종지부를 찍는 순간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바위 틈 동굴에 들어서자 바다는 더 어둡게 변하고 있다. 바다 및 수만 길 물깊이가 나를 압도한다. 가끔 틈새로 새어드는 햇빛이 물속으로 스며들면서 프리즘 효과를 내고 있다. 바위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흐릿하고 약해서 하늘과 바다가 모두 고요한 검은 빛깔이다. 배전에 부딪히는 규칙적인 물결 소리만이 들릴 뿐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잠겨 있다. 무섭다. 강모의 혼이 나를 찾는 것 같다. 강모야, 그냥 무서웠어. 속죄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석연찮은 해우를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퉁퉁거리며 시끄럽던 배가 갑자기 조용하다. 모터가 멈춘다. 선장의 얼굴을 쳐다본다. 못표정하게 핸들 대신 노를 잡고 있다. 바다를 내려다본다. 정중동의 바다. 고체처럼 단단해 보인다. 거대한 고래 등이나 마루판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배도 사람도 움직이지 않는다. 바다가 너무 고요하다. 모든 게 정지되어버린 세계의 끝에 서 있는 것 같다. 공포를 느낄 겨를도 없다. 노을이 일고 있다. 저것 봐! 일행인 여자가 지르는 고함 소리가 들린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 때 아닌 폭풍이다. 바람이 몰고 온 거대한 물결이 배를 침몰시키기 위해 버팀줄을 끊고 달려드는 것 같다. 머리 위로 파도가 쏟아진다. 나를 이곳에 오도록 유혹해서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저 포효. 내가 몸을 던져 재물이 되면 바다는 분노를 가라앉힐 것인가. 이대로 죽을 수 없어요. 눈을 감고 기도했다. 지금껏 의식하지 못한 생에 대한 애착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절박하다고 여기던 죽음은 뭐란 말인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세였단 말인가. 내가 왜? 내 어리광을 받아줄 사람도 없는데. 그렇다면 나를 알아달라고 신에게 떼를 쓰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간단히 죽을 수 있는 것을. 어금니를 꽉 물고 손에 힘을 준다. 머리 위로 파도가 쏟아져 내린다. 나는 견뎌야 한다. 나는 서 있어야 한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눈으로 보지 않고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다. 내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상대는 바로 공포다. 한 움큼의 뇌는 몸을 어느 방향 어느 정도 기울이면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계산에 여념이 없다. 일행 중 부적절한 연인들. 그들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역력하다. 여자가 팔을 뻗어 남자를 붙든다. 남자도 공포의 눈으로 선장을 본다. 바닷물이 산더미처럼 머리 위로 거품을 품고 달려든다. 아버지와 강모 얼굴이 오버랩 되고 있다. 숨이 가빠온다. 강모의 원망이, 아버지의 회안이, 남편의 부재가 나를 버리라고 재촉했고 그 절박함이 극단적인 감정으로 몰아간 것이다. 그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 어서 오라고 반길까? 선장이 혼신에 힘을 다해 뱃머리를 틀고 있다. 배가 바위 틈을 돌아 나왔다. 배전을 붙잡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모터가 멈춘 배는 파도를 해치고 나갈 힘이 없다. 중심을 잡기 힘들다. 죽고 싶은 생각은 사라졌다. 어떻게 하든 살고 싶다. 또다시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죽지 않을 거야. 살고 싶어. 눈을 감는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떠올리기 마련. 그건 누군가를 제 생명처럼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건 본능이다. 최성우는 떠오르지 않는다. 위험한 상황에서 떠오르는 사람 중에 그는 없었다. 바로 옆에 있는 그가 생각나지 않는 걸 보니 잠시 사랑했던 이 남자는 내 것이 아니다. 그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 남자는 잠시 폭풍처럼 내게 다가왔다가 여행이 끝나면 썰물처럼 떠나갈 것이다. 내게 생명의 아름다움을 선사했고 한 번뿐인 삶의 귀중함을 일깨워준 사람일 뿐 내 사람은 아니다. 어느 무인도에 표류해 있을지도 모르는 남편. 그만이 내 짝일지도 모른다. 은빛 파도를 찰랑거리며 포근하게 나를 감싸줄 바다처럼 그만이 내 삶을 지켜줄 것이다. 살고 싶다.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 지구가. 내 몸에서 흘러내린 핏자국이 선연히 남아있어 나 스스로 작별하려고 한 지구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세상에 대한 사랑을 포기한 적이 없다. 생명과 작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어느 때보다도 열렬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다운 사랑이란 반드시 고통과 더불어 있다. 고통을 거쳐서 삶의 의욕을 느낄 수 있는 일. 생명은 그렇게 급하게 없앨 수 있는 일도 아니며 또 삶이란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하던 최성우의 말이 생각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는 세차개의 돌이 머리를 친다. 남편이 실종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집을 비운 사이 남편이 돌아와서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퍼뜩 든다. 세상으로 돌아가 남편을 기다리리라. 죄책감과 팔자 한탄으로 망쳐버린 아까운 시간들. 하루라도 잘 살고 싶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강모야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운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죽으려고 했던 생각이 얼마나 큰 교만이었던가. 바다는 세상이고 내게 죽음의 이미지인 동시에 원초적 생명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았다. 10년이 넘게 나는 열심히 살아왔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세상은 쓴맘만 보이고 행복은 나를 비켜갔다. 내가 사랑하던 사람은 모두 떠나갔다. 두려운 나머지 불행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자괴감에 시달려왔고 그 때문에 스스로를 채찍질해왔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데 나는 본능을 억제시키고자 애써왔고 고통과 슬픔을 내 것이냐 받아들였다. 스스로를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고 애원하면서도 정작 십자가를 지고 가는 법을 몰랐던 것이다. 돌아가야 한다. 어떻게 하든 살고 싶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하나의 형상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것 같다. 비록 행복하지 않더라도 사는 거다. 내 운명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 그동안 내게 부여된 생명에게 오만했고 스스로 낙원을 포기했던 것이다. 나는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렇다. 삶이다. 이제부터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던 나를 버리고 당당하게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리라. 어디선가 시끄러운 모터 소리가 들리고 있다. 저길 봐. 구원선이다. 배 안 사람들은 손나팔을 만들어 크게 소리소리 지른다. 배전을 잡은 내 손을 누군가가 잡아주고 있다. 아, 살았다. 강모, 아버지, 남편일지도 모른다. 멀리 배 한 척이 다가오고 있다. 마스트에 커다란 깃발을 달고 있는 범선이다. 선착장이 보이고 갈매기가 하늘을 날고 있다. 힘찬 날갯짓으로 죽음과 싸우다가 돌아온 우리를 반긴다. 환영해줘서 고마워. 나는 가방에서 물에 젖은 과자를 꺼내 들고 갈매기에게 던져준다. 배가 멈추었고 각자 발길을 재촉해야 한다. 이제부터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리라. 최성우가 허둥지둥 걸어가다가 돌아선다. 얼굴에 낯선 표정이 어려 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흔든다. 그가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내겐 이미 아직한 옛일처럼 여겨진다. 나는 목에 감고 있던 물빛 머플러를 들고 흔들었다. 깃발처럼 살랑대는 머플러에 강모 얼굴이 질퍽하게 수염난 남편 얼굴이 선연하게 떠오르고 있다. 깃발 상자 하는 자막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